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장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폭등이죠 폭등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장난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은 5.58% 사이트가까지 발동 됐다는데 공매도 금지 첫날이다 보니까 주가가 비친 듯이 오르고 있었어요 코스피도 3.69% 오르고 있고 이게 정상인 정상인 건지 아닌 비장상인 건지 아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공매도 금지 했다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장인 K 증시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외국에서 보는 눈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공매도를 금지했다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msc i 편입되기는 거의 뭐 힘들 거라 봐요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공매에 피해보는 개미들을 위해서 저렇게 6개월 정도 내년 6월까지 일시정지를 해줬는데 과연 그 이후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 오늘 보니까 그 상가 치는 종목도 있죠 코스닥에 거의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있는데 에코프로 상가치는데 보니까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샀어요 개미들을 판다고 난리고 거의 뭐 쇼커버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보면 나중에 또 털리 또 털릴 거에요 개미들 지금 올랐을 때 지금이라도 탈출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현명할 것 같아요 이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야 음 주제를 통한 상승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매도 금지의 증시는 날았다 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된 오늘 첫날인데 아 6일날 국내 증시는 급등을 하고 있고 어 공매도 잔액이 많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이 폭등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3년 5개월 만에 변동성 완화 조치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 어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부터 1.99%로 2,415.37 개장을 했는데 어 12 거래일 만에 단숨에 2,400선 회복을 했고 오전 11시 43분 현재 2,462.85로 음 상승세를 이어가서 외인들이 3,401억 정도 순매수 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인데 기관하고 기관 개인들은 매도를 합니다 이때다 싶어 가지고 파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LG엔솔 11.3% 뭐 포스코디니스 10% 포스코 퓨체 21%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음 급등을 하는데 어 더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더 오르겠더라구요 하여튼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전지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 상승을 인해서 손실을 받기에 음 주식을 사들이는 슛 커버링으로 어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음 주가를 밀어 올린 거에요 어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음 지수가 오전 11시 50분 보니까 어 전장 대비 6.1% 올라서 829.87 을 기록했어요 어 2차전지 대장도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가 11시 40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지고 음 29만 8,500원 82만 2천원 까지 거래됐죠 어 지난 1회 2 종목의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6.3% 5.25% 정도 되는데 어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닥 종목에서 각각 세번째 13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음 포스코디엑스 lnf 도 급등을 합니다 코스닥 4기 종목의 급등으로 한국콜에서는 이날 오전 9시 57분 코스닥 시장 프로그램 매수 효과의 효력을 정시키는 어 사이드카 조치를 발동을 합니다 음 코스닥에서 어 사이트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에요 어 발동 시점 당시 음 코스닥 150 선물은 전율 종가보다 73.80 포인트 상승을 했고 어 코스닥 음 150 지수는 88.88 포인트 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음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오래되지만은 어 단기적으로 공매도 거리가 많았던 종목들이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런 예상하는 분위기 입니다 공매도 금지 부작용이 출현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되나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서 이번 주부터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럴 겁니다 공매도 효과를 체감하는데 이게 과연 좀 오래 가야 할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음 하여튼 흥미로운 어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야 이제 팔라듐 이 관련된 금속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금보다 빛났던 팔라듐이 또 고퀄 하신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태동남에서 팔라듐 수요가 주어질 거란 예상 때문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팔라듐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팔라듐 가격을 거꾸로 추정해서 수익을 보는 임버스 상품만이 팔라듐 시장에서 빛을 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을 한번 볼게요 음 지금 보니까 국내 코스피는 현재 음 개인들이 한 2,090억 정도 매도하고 있구요 외국인들이 4,500억 정도 매수합니다 음 기관들은 한 2,520억 매도하고 있구요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음 한 200원 꼴랑 오르고 있구요 LG 연설 와 거의 19.6%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4.77% 오르고 있고 삼바 2.5% 우선주 0.18% 100원 참 징하다 징해 포스콜딩스 14.8% 현대차 1.6% LG화 9.1% SDI 10.3% 네이버 0.2% 기아 0.9% 포스코 퓨첸 24% 셀트리온 3.3 KB금융 0.1 현대보비수 1.38%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2차전지 섹터들이 한 10% 이상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는 별론데 그나마 지금 하이닉스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완전 짜증이 이빨이 납니다 지금 쇼커버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횡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이 다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오를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현재 뭐 JP모건 애들이 사고팔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보악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1,200원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우선주 본체로 올 게 아니라 지금 2차전지로 다 총 집결했어요 우선주는 현재 보니까 마찬가지로 JP애들이 지금 사고팔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강부압으로 흘러갑니다 강부압으로 흘러가고 코스닥은 뭐 에코 시리즈들은 벌써 난리쳤고 포스코 DX도 16% 올랐고 LNF 17% HLB 11% 정도 막 쭉쭉 올라가요 레인보우 9.2% 엄청나네요 지금 보니까 쭉 이렇게 우량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다른 것들까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환율은 지금 현재 0.75% 정도 빠지네요 1,302.1원 환율이 너무 빠지니까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한 1,300 한 2,30원 가져야 하는데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게 드시고요 조심하시게 드시구요 저자들 감사합니다.